도민들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플러스, 행복플러스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살펴보는 발전대회가 26일 열렸습니다. 이날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와 시군 보건소 및 읍면동 직원 등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개인과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건강플러스,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. 이 건강플러스, 행복플러스 사업은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망비가 높은 건강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평균 사망률을 낮춰 전체 건강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